근데 왜 이름이 수타예요? 먹고 싶어요. 리듬에 맞춰 치키타. 노진. 김수타 씨.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맞히면 상 줄게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축구는 몇 명이서 하죠? 하나, 둘, 셋. 여러 명. 여러 명은 뭐야. 반갑습니다. 김수타님. 네, 안녕하십시오. 혹시 짜장면이세요? 짬뽕인데요. 근데 왜 이름이 수타예요? 먹고 싶어요. 수타 짬뽕을 먹고 싶어요? 네. 리듬에 맞춰 치키타. 노진. 사람 이중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분명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저쩌라고요. 말 심하네? 우리 처음부터 싸우지 맙시다, 우리 김수타 씨. 만나면 지금 1분만은 서로 싸우는 거는 아니죠.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라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치키타 치키타 수타. 김수타 씨. 네? 저희 어디 갈까요? 저 여기가 지금. 저 따라갈 거예요. 오케이, 1번 핑. Let's kick good more. 왜 저러시지? 기분 좋은 일 있어가지고. 술 드셨어요? 술 안 먹었고 기분 좋은 일 있었다니까요.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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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싱그러워. 김수타 씨.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너무 헷갈리는데? 맞추면 상 줄게요. 너무 헷갈리는데. 변성기 안 온 급식이냐 아니면 여성분이냐. 이 문젠데.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네, 오빠 이건데. 축구는 몇 명이서 하죠? 하나, 둘, 셋. 여러 명. 여러 명은 뭐야. 여러 명은 맞게나? 여성분이시네요, 그러면. 아, 불렸어요? 저 여자라고 안 해서 기분 나쁜데. 여자, 여자? 아니, 여성분 아니세요? 기분 나쁘어. 성별 썰끼에요, 수고하세요. 아니, 그럼 뭔데요, 당신 성별이. 아, 저 잡종이에요. 아, 지렁이세요? 뭐,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님이 잡종이라며, 그러면 암수 구분이 안 돼 있냐고 말이죠. 아, 저 그럼 질환할게요. 아, 여자분 맞잖아요, 김스타 씨. 아, 진짜 너무 아래 진짜. 아니, 남자분이에요? 아니요, 맞는데요. 아, 뭐야? 남자라고요? 아니요, 맞는데요. 여자가 맞다고요? 아니요, 맞는데요. 아, 진짜 맞을래요? 아, 헷갈리네. 저 석궁 쓸 거예요. 예, 석궁 쓰세요. 석궁. 여기 화살통 여기 있네요, 화살통 안에. 딱 보시죠? 딱 보시죠, 딱 보시는 거 있다, 이게. 감사합니다. 어, 이, 그렇지. 네, 속다 그냥. 뭐 하세요? 대구요. 안 하면 때릴 거니. 아, 렙 때릴게. 아니, 아니, 남자 같기도 하고, 잠깐만. 저거 뭐지? 뭐 헷갈리는데? 아, 나 앰프 버릴 거예요, 저기. 아니, 버리세요. 아, 싫어요, 그럼. 싫으면 시집 가세요. 동멸의 집 여자라고 할 거 있는데. 아니, 그럼 장가 가시던가요. 관심 없어요, 당신 동멸에. 저는 당신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만남이 같이 있기에 같이 있는 법. 아, 뽀뽀. 이거 좀, 이거 좀 쏠게요. 이거 좀 쏠게요. 아, 안 따야지. 아, 이리 오세요, 김수타 씨.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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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제가 가야 될 이유 4가지. 네, 일로 오세요. 여기면 안 돼. 잠깐만요. 왜 따라가야 돼? 아, 엉덩이 치우세요. 아, 저 2판하고 치킨 먹을게요. 저 치킨 배달아가지고. 닭다리 내꺼? 안 돼요. 닭다리. 제 엄마도 안 줘요, 저는. 와, 불효잔데요? 불효자가 아니라. 당신 밖에 안 나가고 맨날 집에서 배그만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부모님 고생시키는 거야. 저 배그 여덟 번째라고요. 아, 여덟 번째. 아시겠어요? 아, 갑자기 안 해. 알겠어, 알겠어. 이거 배열 드세요, 배열. 안 먹으면. 가자, 가자, 가자. 움직여, 움직여. 헬로. 어, 앞에,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친구 온다, 친구 온다, 친구 온다. 뒤에, 뒤에 봐줘. 뒤에 김수단 씨, 김수단 씨. 아니. 뒤에, 뒤에. 아니, 여기 보지 말고. 뒤에, 뒤에. 야. 아, 나 치킨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맛있게 드시고요. 먹방 취하시면 좋겠네요. 옆에 치킨 냄새 대박인데? 제가 먼저 먹어보자. 네, 윗냄스럴 게 없나요? 그냥 드셨어요. 와. 와, 치킨. 와. 자, 한 입 먹어볼게요. 소리 들어보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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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미쳤는데요? 지금 이미 미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맛있겠죠? 치킨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길 바래요. 저주를 하셔도 그런 저주는 하시면 안 되죠. 치킨은 건들면 안 돼요. 치킨 먹는 사람을 저주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죄입니다. 어떤 치킨이게요? 맞추면 보여줄 건데요. 치킨 기프티콘 드릴게요. 안 믿어요. 어, 여기 사람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남자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리네. 잘못 선택하시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당신은 훼손할 명예가 없는데요? 대단하니까 그냥 조용히 하세요. 네. 어우, 맛있겠다. 어우. 네, 치킨 너무 맛있어요. 저기요, 님. 저녁에 치킨을 먹으면 안 좋아요, 예? 괜히 부러우니까 괜히 저러는 거 봐. 오유, 옹, 고래도 한 입 안 줘. 님은 치킨 먹으려면 엄마한테, 엄마, 치킨 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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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저는 그냥 제 손으로 사먹습니다. 김수타 씨. 아, 저도 제 손으로 사먹거든요. 응, 거짓말치지마. 응, 둘 아니야. 님 오늘 점심에 급식 먹고 왔잖아요. 급식 안 먹었어요. 그럼, 봐봐. 매점에서 사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 누구 밥이요? 급식이랑 밥이랑 밥이요. 제 밥이요. 뭐가 밥을 어디서 먹어요? 학교에서 먹죠. 그래요, 그게 급식이잖아요. 아니, 저는 밥이에요, 일단. 뭔 말이야. 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네. 아니, 저기요. 네? 어디 가서, 뭐야. 언제 거기까지 갔어? 밥 먹고, 지금 에너지들 빨리네. 아니. 님아. 네? 지금 오른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요? 아, 싫어요. 또 이상한 거 할 거예요. 아니, 한번 해봐요, 해봐요. 뭐, 뭐 제대로 하면, 뭐 아까들면,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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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그럼 안 할게요. 오른손을 든 다음에, 그 상태로 가위바위보 할 때 그 주먹 있죠? 네.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요. 그 상태로 머리로 한번 이렇게 휘둘러보세요. 님 머리로. 싫어요, 싫어요. 아, 네. 아, 진짜. 근데 치킨 먹을 거면 조용히 먹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래요, 진짜. 아우, 아우, 아우. 아니, 이거 저 혼자 싸워요? 네. 님은 이게 전력의 한 99프로 정도 촬영이고 하던데, 가방이요. 아니, 한국 전력도 아니고. 아, 뭐 재미있지. 아니, 근데 저 학교에서 인기 많은데? 님 아저씨잖아요, 뭐지. 저 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이 새끼 봐라.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아니, 어이가 없네. 어, 난 쏜다. 도와줘, 급식. 김수타, 도와줘. 아니, 뭐해. 아저씨는 안 도와줬는데. 고등학생인데.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라고요? 김수타, 김수타 도와줘. 한 명 기절. 친구 올 거야, 친구 올 거야. 목을 원해? 어, 야, 비켜, 비켜. 김수타, 김수타 비켜. 김수타 이쪽으로 와, 김수타. 김수타 씨 이쪽으로 와요. 아, 김수타 너 남자지? 어떻게 하지? 아, 그대로서 갔네. 너 근데 축구하는 걸 몰라? 축구 안 좋아해? 네. 아, 일로 오세요, 김수타. 네, 이쪽으로 빠지자. 친구 살렸나 보다. 아니, 김수타. 아, 아니, 김수타 뭐해. 아, 진짜. 아니, 김수타 뭐하냐고, 아니. 아, 진짜. 아저씨가 게임난다 해가지고, 진짜. 정치질 겁나하네, 진짜. 아니. 아니, 잊지 Rail Arizona 힘이 maker. 아니, alotшdling도 많이ulsive. 으으음, 으음, 으음. 제발 그만해. 으음, 으음. 으음, 으음. 님 이빨 갈리는 manifold 같은데? 배고파서 짱짱을 주워 먹으면서 살짝 헷갈린 거 아니에요. 김수타 씨 몇 살이세요? 초등학생이죠? 어, 정답. 진짜? 초육이네 그러면. 장난하세요? 님 레게노 알아요, 레게노? 그게 뭐예요? 아하하하하하 오케이 다 먹고 씹고 올게요 특이한 아저씨도 있어? 일만 너 치킨 먹고 먹어봐 그게 페인이 되는 거 가장 심기야 되지 야 다 들린다고 인마 나 무선 해도 돼지야 아이아이 나자마자 뒷담을 까버리네 김스타 이거 안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여자친구 없지 근데 여자친구 없잖아요 촛불로 고백하다가 썸미한테 혼나가지고 일단은 저 콜라 좀 따먹을게요 콜라 좀 따먹을게요 콜라는 펩시 저희 집에서 만약에 코카콜라가 배달이 왔다? 바로 전화해서 죄송한데 왜 콜라는 안왔죠? 어 손님 코카콜라 나가지 않았나요? 죄송한데 저에게 콜라는 펩시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가지가지 해요 이 사람 읽으면 뭐해 영어 못 읽잖아 당신 맞죠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검색할 거에요 아니 이걸 검색해서 읽어야 돼요? 이거 햄 아니에요? 예 햄 맞아요 아니 공부 좀 합시다 제발 어? 두려워 못살게 돼 진짜 아니 말고 오세요 자꾸 트럼 나오잖아요 제가 님이랑 똑같은 친구 한 명 있거든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죠 김스타씨 소개팅인 줄 알아요? 저 그런 거 안해요 아니 소개팅이 아니라 그 친구 남자예요 나중에 이제 친구 제가 소개 친구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님 친구 있어요? 있어요 친구 있는 사람이 왜 이 시간에 혼자 배그를 혼자 하고 있어요 애들이 한다면서 안 해줘요 그게 더 슬픈 거 아니에요? 6시간째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죄송해요 알면서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가다가다가 야 1등 하자 1등 할 수 있어 1등 할 수 있어 진짜로 아 2? 어 진짜 가득이야 총 쏴야 돼요 이번엔 좀 장난기 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치즈볼 좀 한입 먹을게요 이거 비닐장갑이 있어가지고 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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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여여여여 저쪽 집에 들어갔는데 오 올라간다 눈 서두 가봐야 될 거 같아 진짜로 쏠 수 있으면 쏴도 돼요 쏘세요 쏘세요 쏠 줄 몰라요 수고하세요 개피 개피 개피나무 어 저기 위에도 하나 있다 어 여기 내려간다 아 개피인데 아 죽었다 겁나 와우 올라간다 저쪽에도 뒤쪽도 봐야 돼가지고 아 진짜 와 원 완전 초원엔딩인데? 우리 뒤에 보고 가야 된다 우리 뒤쪽 다 닦고 걸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미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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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고 있어요 오늘 진짜 딱 먹어주지 님 치킨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레벨 17이네 진짜 이제 보셨네 뒤에 뭐야 이거 문 열고 보고 있어봐요 담아 어 붙었는데? 날 소리가 붙었어 붙었어 와봐 와봐 아 여기 쏜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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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연막탄이 없네 연막탄이 eff SHILL 아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fwhat 스탑을 채우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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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뒤에 쏴 제발 스탑 비켜봐 잠깐만 비켜봐 야야야야야 안돼 어려워야 돼 와아아아 귀엽갑다 으흐흫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김부타씨 네 치킨 좀 먹으러 갈게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먹자 채연시길 바랍니다 네 좀 먹으러 갈게요 네 살찌세요 너도 살찌세요 너도 살찌세요